안녕하세요. 동영 2회 때 문제인데 역시 똑같아요. 25회부터 32회까지 기준을 잡았었고 두 번 이상 반복된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구성을 했습니다. 마서북은 제가 폐지수를 불러드릴 테니까 집에 가서 나중에 연결해가지고 같이 보시면 한 번 정도는 보셔야 돼요. 꼭 좀. 아니면 동영상을 1.5배, 2배속으로 배속을 해도 한 번 정도는 꼭 들어주시라고 부탁을 드려요. 자, 근다고 집에 가서 오답녹주 정리는 하지 마세요. 시간이 워낙 많이 걸리기 때문에 오답녹주는 하지 말고 그냥 보시면 되고 아마 월요일날 했던 공시법을 아마 잊어먹을 쯤 됐을 거예요. 그러면 한 번 보시라고. 아니면 저번 주 했던 거 있죠? 연결해가지고 같이 보셔도 되는 거고요. 동영이 잘 보면 알겠지만 드라마 같아요. 그래서 저번 주하고 이번 주를 유기적으로 꽤 마치거든요. 항상. 그걸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한 번 문제 볼까요? 지금 1번 문제는 마스터북은 9페이지에 있는 부분입니다. 9페이지라고 좀 써놓으실래요? 41번이요. 이 문제가 의외로 많이 틀렸는데 정답률이 38%밖에 안 되니까 좀 낮은 편이에요. 이게 23회, 24회, 28회 기출된 문제입니다. 이게. 요걸로 나왔던 문제 중에서. 담중 법률행위 중 행위자에게 처분 권한이 있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닌 것에 있거든요. 받고 말하면 처분 권한이 없어도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뭘 하는 거죠? 매매, 계약을 합니다. 이 계약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계약을 우리가. 채권 행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따라 뭐가 들어오는 거죠? 등기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소유권이라는 물권을 취득하게 되죠. 지상권 취득, 전세권 취득, 저당권 취득. 이게 전부 다 공통점이 뭔가요? 전부 다 물권이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물권 행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 물권 행위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처분 행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얘는 이행의 문제가 남고 타인 물건도 가능합니다. 얘는 타인 물건은 안 되죠. 처분 권한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럼 물권만 지워볼까요? 지상권, 전세권. 그래서 1번과 5번은 물권 행위이기 때문에 처분 권한이 있어야 되니까 답이 될 수는 없는 거죠. 채권 행위니까 채권 행위, 계약이 여기 있네요. 계약은 타인 물건도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매매 계약, 임대차 계약, 고용 계약, 끝들이가 계약이라고 붙는다면 전부 다 채권 행위, 처분 권한이 없어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여기 채권 들어가고 여기 채무 들어가잖아요. 이 두 가지는 채권 행위는 채권 행위인데 준 물권 행위라 그래요. 처분 권한이 없어도 되니까 준 물권 행위 해가지고 얘도 처분 권한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얘도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얘하고 얘는 처분 권한이 다 있어야 되는데 계약을 찾는 문제입니다. 결국은요. 계약. 느낌상의 공통점을 찾아가지고 지우면 답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됐어요. 한 번 정도는 읽고 가실 필요가 있고 42번으로 와볼게요. 반사의 질서하고 불공정인데 내가 다음 주에는 이 반사의 질서 불공정을 펼칠 거거든요. 3회 때는. 1회 때는 없었고 2회 때는 없습니다. 1회 때는 2중 매매를 내가 넣었었던 거고요. 저번 주권. 여기 보면 오른 거 틀린 거. 오른 걸 찾으라 그랬거든요. 강박 동그라미죠. 강박은 항상 뭐라고 했어요? 103조 아니죠. 비지니에 아니에요? 비지니? 아니다. 그러면 반사의 질서에 무효가 된다 안 된다?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가 X, 여기도 X죠? 이렇게. 두 군데 포인트입니다. 포인트를 잘 기억하셨다가 그걸 가지고 찾는 거예요. 강제지평을 면할 목적. 반사의 질서에서 영순이가 이 강제지평을 면할 목적이 영순이에요. 이 2번 지문이요. 지금 보니까 27회, 28회, 30회, 31회. 이렇게 나왔어요. 작년에 문제가 배정이 안 됐었고요. 이 문제가. 우리가 보통 기출 문제를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 모든 선생은 기출 문제 나왔다 안 나왔다 느낌은 있는데 언제 나왔는지 잘 몰라요. 그냥 다 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의 대분들이 잘 모릅니다. 저도 써놓고 다니거든요. 여기다가 이렇게 써서 이야기하는 거지 저도 기억 잘 못해요. 그런데 얘가 지금 요글래 가장 많이 나오는 건데 강제지평은 선풍기에 해당이 돼야 안 돼요. 사회에서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다 그래야 되겠죠. X. 그래서 강제지평을 면할 목적은 무효이긴 무효이지만 통정으로 103조 위반은 아닙니다. 첫 개학은 당연히 103조 위반이잖아요. 불법원인 급여가 적용되는 거 아시죠? 그럼 반환 청구가 되나요? 안 되나요?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있다 그러면 X가 되는 거죠. 4번에 불공정 법률행이 무효가 됐어요. 그다음에 추인에 의해서 유효가 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추인이라는 건 뭐냐면 무효인 행위를 그대로 유효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추인이거든요. 원래 추인이라는 제도가 추후에 인정한다는 거니까 그럼 불공정 법률행이나 반사의 질서는 원래 무효입니다. 무효인 걸 추인한다고 해서 그때부터 유효가 된다? 그럼 첫 개학이 유효가 돼버리겠네. 그때부터. 그럼 말이 안 된다고 이건. 그래서 불공정 법률행이 그다음에 우리가 103조에 해당되는 거 강행법규에 해당되는 것들은 추인이 돼야 안 돼요. 추인이 될 수 없어요. 다만 불공정 법률행에서는 뭐는 된다는 거야? 전환은 된다. 이 정도요. 단독행위도 불공정이 적용될 수 있다 없다? 무효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5번이 정답이 돼요. 포인트를 잘 잡아가지고 갖다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42번의 옆에다가 18페이지하고 22페이지를 좀 써놓으세요. 번호를 안 불러드렸어요, 제가. 여기 42번 옆에다가 18페이지, 22페이지. 마스터 부계연. 자, 그다음에 43번 옆에다가 28페이지라고 좀 써놓는데요. 28페이지. 아마 올해 통정의 표시가 나오면 이 문제가 아닐까 생각은 해요. 가장 전형적인 문제가 이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림은 그릴 수 있죠, 여러분들. A란 사람, 채권자, 갑, 그다음에 을, 그다음에 병. 둘이 통정을 한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럼 이건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그럼 이건 당연히 무효죠. 당사자 사이는 언제나 무효니까. 반은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애가 선의삼자란 말이에요. 그럼 선의삼자는 보호가 돼야 안 돼요? 되는 건데 악이면 보호가 안 되겠죠. 항상 얘를 조심해라 그랬어요. 항상. 여기도 보면 알겠지만 두 개 지문은 갑과 을사이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삼자, 병이, 병이, 병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사령이 나오면 항상 답은 병에게 있는 거예요. 병이 어떻다라고 하면 걔가 답이에요. 1, 2번을 답을 찍으면 안 돼요. 갑과 을은 영원히 무효이기 때문에 반은 청구할 수 있다. 103조 위반 아니다. 그게 다인 거고 항상 답은 병에서만 문제가 나온다고요, 답 자체가. 그럼 갑과 을 간의 매매는 통정이잖아요. 그럼 갑과 을 사이 뿐만 아니라 여기는 당연히 무효죠. 당사자는 언제나 뭐라고 했어요? 무효가 되는 거고 병에 대해서도 언제나 이게 틀린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병이 선이이면 유효가 되는 거고 악이이면 무효가 되는 거니까 선악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얘가 선이이면 얘는 뭐가 돼요? 유효. 얘가 악이이면 뭐가 되는 거예요? 무효. 이렇게 달라진단 말이죠. 이 차이가. 갑과 을 간의 무효는 불법 원인 급여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갑과 을의 부당이득 반환이 될 수 있다? 없다?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고쳐놓으면 돼요. 자, 이제 병을 가볼게요. 병은 자신의 선의를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왜? 선의는 추정이 되거든요. 그럼 누가 입증하는 거예요?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 갑이겠죠. 여기서는 갑이. 무효를 주장한 사람이 입증을 해야 되는데 자신이 선의를 입증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안 되면 옆에다가 선의는 뭐라고 써나요? 추정된다. 이렇게. 누가 입증한다? 갑이. 입증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4번. 병이 선의로 매수를 했다. 오, 선의로 매수했네. 그럼 머릿속에 소유권 취득한다 안 한다? 한다. 그 다음에 이후에 갑과 을간의 매매가 무효인 걸 알았네. 뒤늦게. 그럼 병이 선의자잖아요. 스스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라고 고쳐놔야 되겠죠. 있다. 자, 병이 선입니다. 그럼 소유권 취득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로부터 전득자가 정의 악이라는 거야. 언폐물법칙 기억나죠? 그럼 당연히 얘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렇게 고치면 되잖아요. 여기 하나 더 넣는다면, 여기가 하나 더 쓴다면 뭐라고 써야지? 여섯 번째, 병은 무엇만 되면 되죠? 선의만 있으면 돼요. 선의만. 그럼 무과신은 요한다 안 한다? 무과신은 불료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게 이 문제가 28회 때 문제가 나온 게 마지막이에요. 이 사례 문제가. 28회 때 정답이 2지문이었단 말이에요. 이 6번. 그래서 같이 정리를 해놓으면 아마 이 정도만 알아도 더 갖다 놓을 수 있고 정 쓰고 싶다 그러면 혹시 뭔지는 모르는데 채권자 대의권도 되고 채권자 시소권도 돼야 안 돼요? 된다. 그래서 요지문은 내가 저번 주 1회 때 동영 때 넣어놨었어요, 이걸. 그래서 그걸 같이 한번 참조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번 주 거 갖다 놓고. 같이 보는 거예요. 1회 거하고 2회 거를 같이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메인은 2회 거가 메인이지만 1회 것도 다시 눈도장을 찍으라고 같이 연결해가지고. 바운더리가 항상 같으니까. 44번 차고인데 요거는 29페이지에 있습니다. 29페이지. 차고는 지금 26회, 28회, 31회, 32회까지 문제가 배정이 됐었는데요. 차고는 올해 문제가 계속 나왔다 그랬죠. 그럼 동영 1회 때도 이 문제가 있습니다. 차고가. 같이 확인하시라는 거야. 항상 공부는 그렇게 하셔야 돼요. 반복밖에 없으니까. 다른 거 보지 말고 지금은. 요건 옳은 거 틀린 거 틀린 거. 자, 동계 차고. 저번 주 동영 1회 때는 동계 차고가 5번에 있었습니다. 5번 지문이었는데. 동계 차고는 원래 취소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다만 동계 차고가 표시되거나 또는 뭐예요? 유발. 유발은 표시가 돼야 안 돼요. 안 되더라도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유발 동그라미, 차고가 될 수 없는 건, 차고가 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부정의 부정이니까 긍정이겠죠. 차고이다 이런 말이에요. 차고이다. 그런데 이것도 시험장에 가면 당황하면 안 보여요. 이게 그런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자, 시가가 나왔네요. 시가하고 나오면 무슨 생각해라. 차고다, 아니다. 사기. 그러면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취소할 수 없다. 그래서 차고에 해당되지 않는다. 동그라미 세 개만 치면 되겠네. 시가, 차고, 아니다. 그래서 중간에 읽을 필요 없어요. 지금은 이제. 자,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무효는 누가 입증을 해야 돼? 너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 책임을 지는 거고 취소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 책임을 져야 돼요.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을 하는 거야. 너 나쁜 놈 준다고. 너 나쁜 놈. 그러면 누가 입증해야 돼? 이 사람이 나쁜지 안 나쁜지는. 내가 입증해야 돼요. 주장했으니까. 너 악의자야라고 주장하잖아요. 그럼 누가 입증해야 돼? 주장하는 사람 내가 입증하는 거야. 그런데 우리 민법에서 아주 특이한 놈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요. 악의자이면서도 불구하고 입증 책임을 주장자가 입증해야 되는데 상대방이 입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중대한 과실이에요. 이 중대한 과실은 효력을 뭐하는 사람이에요? 효력을. 부인, 아니 유지하는 사람. 유지하는 사람이고 바꿔 말하면 이 사람은 뭐예요? 상대방. 상대방이 입증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얘만 조심해라고 내가 항상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애들은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지만 이만큼은 상대방이 입증해요. 반대로. 그래서 조심을 해야 되는 애들 중에 하나예요. 이게 잘 나오고. 그래서 효력을 발생을 주장한 자가 누구예요? 유지하는 사람이죠? 이게 누구예요? 상대방이 입증한다. 그래서 이 질문은 좀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착오는 위법인가요? 위법이 아닌가요? 그러면 상대방이 손해를 입었네. 그렇죠? 그러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착오는 손해배상 나오면 안 돼요. 사기강박은 당연히 그 자체가 위법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이 나오지만 얘는 착오가 나올 수는 없죠. 5번 빨간색 별표죠. 이 문제 너무 좋은데요? 다 들어가 있네요. 정말 이건. 적법하게 해지한 후 보인가요? 매도자가 계약을 해지했죠. 그럼 손해배상을 청구할 거 아니야. 그런데 매수자는 손해배상을 면하기 위해서 뭘 청구해요? 전체를. 착오를 이유로 해서 치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손해배상을 면하기 위한 거죠. 이걸 매매, 계약, 해제 후, 착오, 취소 이렇게 외우면 편하다고. 요 근래 연타로 세 번 나왔으니까 민총의 두 번. 계약법으로 한 번. 상당히 좋은 문제입니다. 44번 문제는 29페이지라고 써놨어요. 자, 그 다음에 45번 32페이지라고 써놓으세요. 32페이지. 이 문제를 제가 삼자사기거든요. 삼자사기 강박이 이게 27회 때가 마지막이었어요. 그러면 28, 29, 30, 31, 32회까지 전혀 사기 강박이 안 나온 거예요. 지금 안 나온 거라 꼭 좀 정리하고 가셔야 될 부분인데요. 삼자사기는 항상 머릿속에 기억나죠? 갑이란 사람 있고, 아이고 바뀌었네. A란 사람. 갑이란 사람 을과 이렇게 사기 강박을 쳤단 말이에요. 계약을 한 거죠, 지금. 그럼 치소권자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갑이 치소권자죠. 그러면 치소를 하려면 갑은 누가? 을. 상대방이. 얘가 사기 쳐가지고 내가 싸게 샀다는 걸 알아야 돼? 몰라야 돼요. 상할 수가 있어야 갑은. 뭐 할 수 있다? 치소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을이란 사람이 뭐이면 선이 이거 플러스 보면 무과실이에요. 그럼 선이 무과실은 치소가 돼야 안 돼요? 치소할 수 없어요. 그럼 치소가 안 되면 1억짜리를 만약에 5천에 팔았다면 엄청난 손해를 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두 번째는 갑이란 사람과 을과의 계약 자체가 뭐 하지 않더라도, 치소하지 않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손배청을 행사할 수 있어요. 누구에게? A에게 이렇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A가 누구의 대리인이에요? 을의 대리인이다. 그럼 뭐라고 했어요? 언제나 치소가 되죠? 언제나 치소가 된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뭐라고 했나요? A가 누구일 때? 피용자다. 피용자는 뭐가 들어와야 돼요? 상할 수가 들어와야 치소가 돼요. 그래서 셈은 어차피 잘 나와요. 이 세 개가. 하나, 둘, 세 개가 잘 나오는데. 이 네 개를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거 기억 안 하면 학위 강박에서 이 문제가 꼭 들어가거든요. 꼭 좀 정리해라 그러는데. 자, 갑은 A로부터 기망을 당해 사기를 당한 거죠, 지금. 자기 소유 부동산을 누구에게 팔았어요? 을에게. 자, 1번. 자, 을이 상대방이에요. 상대방. 계약 당시에 A 사기를 몰랐다는 거야. 그럼 이건 무슨 말이에요? 선인데 뒤에 과실이 있다는 거야. 그럼 선이 과실이잖아요. 그렇죠? 과실은 무슨 말이에요? 과실은 다른 말로. 알 수도 있었다. 이거 아니에요? 아, 이게 선인데. 선인데 알 수도 있었다. 여기에 걸린 거야. 상할 수. 여기에. 그럼 갑은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상할 수 들어온 거잖아요. 이거 해석 못해가지고 틀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풀어보고 저렇게도 풀어보시라고. 상할 수가 맨날 애호와요. 상할 수, 상할 수. 애호긴 하죠. 그런데 시험장에 가면 상할 수가 뭔지를 몰라요. 그냥 째려보기만 하고 있고. A가 뭘까 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해석이 되어야 답을 찾지. 자, 오늘 틀렸어. 그럼 또 다음에 10월 29일 날 안 틀리면 되죠.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 대리요. 우리 좋아한 거네. 그렇죠? 대리 하나요. 그럼 틀린 거예요. 왜? 언제나 취소지. 뭔 하나요. 뭐겠어? 상할 수의 하나요. 이런 의미거든요. 이게 느낌이 오지 않아요? 안 와요? 좀 느껴봐요, 그 집에서. 맨날. 자, 대리 하나요. 그러면 안 돼요. 언제나 취소요, 언제나 취소. 자, 그 다음에 3번에 갑이 위 계약을 취소할 수 없네. 왜 취소할 수가 없는 거죠? 뒤집으면. 의리, 선이, 플러스, 무과실이었어요. 전혀 몰랐다는 거지. A가 사기쳤다는 걸 전혀 모른 거야. 전혀 몰랐다면 A에게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갑과 을 간의 계약이 취소되지 않더라도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해요. 자, 을이 선이 병이. 그러면 선이 병 보호된다, 안 된다? 보호되죠, 당연히. 왜요? 얘가 팔았대잖아, 병한테. 얘가 선이라는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가 취소됐어, 상할수록. 그렇죠? 그럼 왜 달라고 해, 안 해? 안 된다고 얘 보호되니까. 선이 3자잖아요. 비통착사강은 선이 3자에게 무효치소를 주장 못하니까 얘는 보호가 된 거죠? 그럼 얘가 매매대금 받았을 거 아니야. 그 매매대금을 돌려주면 되죠. 맨날 우리가 비통착사강은 선이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선이 3자는 보호된다. 여기 오니까 뭐예요? 옷구름을 풀어요. 그렇죠? 아닌 것 같아. 이렇게. 그러면 안 된다고. 병이 선이니까 보호되지 얘는. 그렇죠? 그럼 어떻게? 갖고 합은 을과의 매맥약을 사기를 이유로 취소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효과를 병에게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죠. 보호되는데 어떻게 주장해? 얘는 보호된다니까. 선이 3자니까. 병이 악이여. 이제 보호돼, 안 돼? 안 되죠. 그러면 갑을 지금 병한테 넘어온 거 아니야. 그런다고 갑이 얘한테 취소하면 돼, 안 돼? 취소를 병한테 하면 안 되지. 그때 그 사람이니까 일단 을한테 취소하고. 그렇죠? 그 취소 효력을 누구한테 주장해? 병한테 주장해서 집을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소권 행사는 누구에게? 을에게. 그다음에 효력은 누구한테? 병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 악의자니까. 등길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지. 취소권 자체를 병에게 주장하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인데 정말 얻어갈 게 너무너무 많은 애예요, 얘가. 정말 어렵다고 치부하지 말고 얻어갈 게 많다니까. 네, 감사합니다.